이상민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돌싱포맨 방송에서는 이상민과 상대자의 제주도 데이트 장면이 공개가 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혼에 대해 간절했던 이상민에게 찾아와준 그녀가 누구인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집중된 가운데 이상민과의 행복한 데이트 장면이 공개된 상대자는 다름 아닌 배우 이수경이었습니다. 이수경은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약해온 예쁜 외모를 가진 배우로 이상민에게는 선물같은 그녀였고 이들은 야외 피크닉 데이트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상민은 꽃 선물과 도시락을 챙겨 만나기로 약속한 한 예배당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멀리서 그를 발견한 이수경은 올레다가가 깜짝 놀래키며 이상민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이상민은 깜짝 놀랐지만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이수경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이상민은 피크닉 데이트를 준비했다며 일단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소원을 빌자고 제안했고 예배당 안에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각자 이루고 싶은 소원을 공책에 적고 기도하자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이수경은 소원이 너무 많은데 라고 말하며 상민과 함께 자신들의 소망을 공책에 적어 내려갔는데요. 이수경은 올해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적었고 이상민 역시 올해 꼭 좋은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적어 둘의 마음이 일치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민이 적은 글을 본 수경은 우리의 소원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상민에게 표현했고 이상민 역시 인생의 조력자가 될 자신이 있다는 말로 이수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이들은 예배당에서 나와 야외 풀밭을 향해 함께 이동했는데 이상민은 꽃 선물을 전달하며 꽃과 이수경이 헷갈릴 것 같다는 사랑의 멘트를 던졌고 이수경은 태어나서 피크닉을 딱 한 번 해봤다며 상민과 인생 두 번째 즐거운 피크닉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상민은 이제 정말 돈과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수경 역시 연인과 스킨십 하고 싶으면 해야조라며 자신의 적극적인 연애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상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케줄이 바빠 결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어느덧 그가 홀레식장에서 신랑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볼 날도 멀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경의 나이가 82년생 42세이니 이상민과 나이도 적당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젊은 시절에는 두 살 연상인 이혜영과 만나기도 했었고 당시 상민의 모친도 이혜영을 많이 예뻐했었으며 미운 우리 새끼의 이혜영의 절친이자 이상민 부부와 자주 부부동반 모임을 가졌던 오연수가 출연했을 때는 유난히 반가워하며 혜영이가 상민이랑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자신의 아들과 헤어진 전 며느리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오연수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게 된 데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화가 있는데 오연수가 프로그램에 출연 섭외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상민이 미운 우리 새끼 멤버로 투입되기 전이었고 오연수가 섭외에 응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나니 이상민이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된 바람에 난처해진 오연수는 어떡하지 고민하다 이혜영에게 전화를 해 자신이 미운 우리 새끼에 나가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혜영은 그게 왜 미안하냐며 쿨하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으며 결국 이후 미운 우리 새끼 스튜디오에서 이상민의 어머니와 마주치게 된 오연수는 어머니를 뵙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혜영은 과거 자신의 파경을 전국민이 모두 알고 있었던 괴로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 한 편의 영화에 다들 출연자로 재미있게 나왔던 것만 같다고 느끼고 있고 이제는 진심으로 이상민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때 시어머니였던 이상민 모친의 비보를 접한 뒤에는 역시 애도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들과 이혼을 한 며느리를 여전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던 이상민의 어머니처럼 이혜영 역시도 비록 이상민과는 이혼했지만 과거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인데요. 이혜영은 현재의 신랑은 외국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국내에서 이혜영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 교제 초기에 신랑이 자신에게 너무나 빠져있자 나중에 자신의 과거를 신랑이 알게 되면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신랑에게 전화를 해 자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들어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1시간 있다가 신랑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오길래 왜 벌써 전화를 하냐고 했더니 신랑은 내가 본 그대로가 진실인 거지 왜 내가 남의 말을 들어야 하냐 내가 매일 너를 만났는데 여기서 남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며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이혜영은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과의 사랑에 더욱 깊게 빠지며 이토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 신랑에게 올인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다시 말해 이상민과의 과거가 지금의 남편과의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한 셈이 된 것인데 그러던 어느 날 신랑과 둘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당신은 이상민이 속해 있었던 그룹 룰라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한 부르면 마치 입가심을 안 한 것처럼 룰라의 노래가 애창곡으로 불려지던 시절이었지만 부부 사이에 룰라의 노래가 마치 금지곡처럼 되어버리자 답답한 마음에 우리 그냥 룰라 노래 부르면 안 될까 라고 남편에게 제안했고 결국 남편과 룰라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아주 신나게 놀았으며 이후부터는 이상민이 TV에 나와도 남편과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인생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의 사랑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었고 전 시어머니였던 이상민의 어머니께도 이혜영은 애틋한 감정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보험 설계사였던 이상민의 어머니는 회사에서 보내준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후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는데 이상민은 말하길 캐나다를 다녀오신 후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하셔서 바로 응급실에 갔더니 뇌에 문제가 있다더라. 어머니가 몇 년째 병원 생활하고 계신다. 뇌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돼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1년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다가 좋은 주사를 만나 일주일에 한 대씩 맞아야 하는데 그게 150만원이다. 그걸 맞으면서 수술을 하셨다. 좋아지셨다 한번 표현을 하셨는데 1년 병원에 있다 집에 오시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운동을 한다고 하다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다. 그러다 못 움직이니 합병증이 왔다며 어머니가 혈액암을 앓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신장 제거 수술까지 받게 되신 후 온몸을 산소호흡기와 각종 기계의 의지에 간신히 생명을 유지해 오셨고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셨으며 매월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으로만 천만원 상당이나 부담하며 어머니의 쾌유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그런 아들을 두고 호련히 먼 곳으로 떠나버리고 마셨습니다. 긴 투병 끝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상민의 모친이 하늘에서는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상민이 얼른 좋은 소식을 전해 달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바라며 이상민의 행복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